아 그 뭐 뭐 뭔 오사카 뭐 뭐 하는 곳에 어 여기 엄청나게 좋은 건물인데 저쪽 봐 건물 죽인다 오사카 스테이션 야 근데 그 앞에 또 엄청나게 좋은 막 건물이 또 있고 와 그냥 역시 손진국은 다르다 한국은 후진국이지 뭐 뭐 뭐 경제개발 조상국 뭐 이런거잖아 그치 아이가 억울하면 일본 시민이 되든 미국 시민이 되든 뭐 알아서 다 하시라구요 지금 여기에 패밀리마트 가니까 오 마른 일본마로 하는데 얼굴을 보니까 색상이 거의 필리핀 사람 같은데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구 뭐 저 사람도 뭐 일본 시민이 되고 싶어서 필리핀에서 왔는지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요즘에 뭐 국가란 그런게 어딨어 자기가 알아서 어 심이 되고 싶으면 국가에 가가지고 심이 되는 거야 그쵸 근데 문제는 언어를 잘해야지 말을 못하는데 어떻게 한국 사람이 되려면 한국말을 해야 되는데 한국말 못하면 어떻게 하냐고 일본 사람이 되려면 일본말을 할 줄 알아야 되고 이 미국 사람이 되려면 영어를 할 줄 알아야지 에라이 모르겠다 나이 그것도 젊을때나 하는거지 이거 10대나 20대 뛰어 오우 예 작년에